이곳은 선수들이 테이핑도 할 수 있고 물리치료 같은 것들을 하는 곳입니다. 여기 보시면 테이핑 종류가 이렇게 이렇게 뭐 다 있어요, 이렇게. 저는 박문성 씨한테 얘기하면 다 훔쳐가지고 1970년대. 재밌었잖아요. 얘기론 괜찮네요. 앉아있으니까 재밌게 재밌었어요. 부성님은 새로운 꿈 찾았잖아요. 뭐? 대구, 대구. We didn't need this. Yeah, we need this. 야, 야, 야. 박문성. 자, 네. So, what's this one, what's this one? The Time Machine. 여기는 물 수압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거죠. 물 이렇게 보면서. 이거는 산소통인데 산소들이 숙면만으로는 피로가 안 풀릴 때 들어가서 산소를 한 번에 많이 주입하는. 주입하네. 뭐였지? Right now. 예전에 월드컵 때 웨인 루니가 다쳤을 때 저 산소 치료기에 들어가서 빨리 회복해가지고 월드컵을 나간 전례가 있어요. 오, 와우. 똑같은 기계예요. 무릎 부상에 시달렸던 박지성도 과거 맨유 시절 산소 텐트를 사용했고 정강이뼈 골잔상이랑 큰 부상을 당했던 이청용도 산소 텐트를 활용해 재활에 도움을 받았습니다. 저희 사실 선수들이 저희가 영국 갔을 때 뭐가 가장 필요하냐고 했을 때 피지오로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. 아무래도. We also need a physio. We could do like a physio. 저희가 사실 아직은 조금 부족해서 이 친구들이 운동하다가 다치잖아요. 다친 다음에 치료를 받을 게 전혀 없어요. 그리고 정보도 없고 기계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관심을 제일 많이 갖는 곳인데 저희는 스텝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저 산소나 아쿠아 저 치료력이 얼마나 저도 써기만 해봤지 그래요? 일단 굉장히 비싸겠죠. 어느 정도는 하겠죠. 혹시 할부는 가능합니까?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오! 오 마이 골! 여기는 수증 치료실, 발목이나 무릎이 아픈 사람들이 중력에 약간 덜 받기 위해서 만든 러닝머신같이 레일이 있어서 훈련도 할 수 있고 참고로 제가 십자엔대가 끊어졌었는데 여기서 수증 제아를 해서 6개월 만에 복귀를 할 수 있었다고요. 제 키에 한 이 정도까지는 Pakistan 우리는 대구팀이기 때문에 작은 사람이 더 또~~~ 물을 덜 받으면 돼요. 오케이 우리 동네에 스파 가면은 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스파을 잘 받으시tawa 남순 바삭아 탕마다 온도가 다른데 제일 끝에 있는 탕이 정말 차갑거든요 진짜 얼음물처럼 차가운데 이제 오우 우리 필요해요. 주로 몸을 풀때, 추운데다가, 뜨거운데 가다가 왔다갔다 하면서 근육을 풀어주는. 저 같은 경우는 체중 조절을 한다고, 살을 빼기 위해서 여기서 좀 땀을 많이 빼는. 들어가서 모래시가 거꾸로 해서 다 떨어지면 나오면 된다고. 그러면 한국 사우나를 체험해보는 거야. 오케이! 고고! 고고! 더울텐데. 더울텐데. I can stay out. No? I can stay out. That's fine. Good change. You're okay, bro. I'm good, I'm good. Hey, me! Bro. I can stay out. I can stay out. I can stay out. 이쪽은 이제 식당. 선수들 식당. 와우. 이거 식당에서는 원래 식당 키워대로 나오긴 하는데, 먹고 싶은 거를 선수들이 여기 적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. 영양사분들이 그때그때 또 준비해서 해주신다고. 여기 계신 동안 먹고 싶은 거 쓰면은 아마. 네. 한 쌈장? 쌈장? 쌈장 진짜 좋아해요. 아, 그래요? 내가 서울로 초대할 텐데. 네네. 서울 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? 아, 쌈장. 쌈장, 쌈장. 쌈장. Thank you. 쌈장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